가꼬히 서치 베비 시츄 레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츄입니다. 탑볼 리액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고민들 많이 했어요. 1세대 여자 아이돌 중에서 탑을 찍었던 단연 탑이었던 SS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볼 곡은 SS 2집에 있던 노래인데요. 바로 드림스 컴츄루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노래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때 컨셉이 완전 요정 있죠? 날개를 달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도 조금 신비한 느낌을 주고자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말 그만하고 바로 볼까요? 너무 신비롭죠? 세상에 얼마 만이야 약간 에스파 시초 느낌이 나는데요? 대박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하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을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바다 언니 오 대박 아 대박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이때부터 SM에서는 약간 SF의 그런 욕심이 있었네 엄청나네 아 노래 엄청 고급스럽죠 여러분 아 서로가 약속했던 것처럼 같은 생각 갖고 있었지 baby Funny how I dream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Funny how I feel for you 아 대박 너무 신비로워 너무 신비로워 어떻게 이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진짜 대박 의상도 진짜 신박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 요정 완전 요정들 대박 오 세상에 사라졌어 아 신박한 랩이였는데 이거 갤라 아 두이 갤라 외계 여자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Funny how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진 꿈결 같은 나의 미련도 대박 와 진짜 장난 아니었네 뮤비가 야 춤도 진짜 춤도 진짜 춤도 진짜 국ег화 부럽다.